여러분 사랑합니다 방황하지마 갑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방황하지마 방황하지마 안된다고 생각하던데 인생삼이 다 그녀들에게 방황하지마 희망과 용기간으로 살나보네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거라 방황하지마 우리의 삶은 인생삼이 그녀들에게 방황하지마 우리의 삶은 인생삼이 그녀들에게 방황하지마 우리의 삶은 인생삼이 그녀들에게 방황하지마 그녀들에게 방황하지마 그녀들에게 방황하지마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방황하지마 그녀들에게 방황하지, 그녀들에게 방황하지마 그녀들에게 방황하지마 희망과 용기 같고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자 우리 인생을 살고 인생을 살고 더 결론이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을 살고 영전도 다는 할 거야 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자 졸업만 생각하면 살아가니 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자 졸업만 생각하면 살아가니 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자 네 잘하네 자 노트북을 가면 보고 싶다 박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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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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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